뭐 워킹님 오랜 구독자인데 돈 좀 빌려달라 자기 진짜 애청자래 돈이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한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아 이게 한동안 좀 줄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지 좀 마세요 이거 지금 제가 거의 9개월째 이걸 메인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래도 와 워킹님 뭐 오랜 구독자인데 돈 좀 빌려달라 몇 명은 제가 답장을 했었어요 옛날에 제 방송 많이 보셨냐 자기 진짜 애청자래 돈이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한다 뭐야 유튜브 메인 동영상도 보셨냐 너무 재밌게 봤대 근데 이러냐 독도대장정 저번 11월에 갔던 거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돈 모아서 하는 거는 제가 돈으로 기부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에 있는 영화원이나 안양에 있는 어디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현물로 그리고 이제 그 현물이 필요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애기들 0세부터 2살까지 있는데 방이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어가지고 도배장판 해주고 그거 다 유튜브 영상 올렸습니다 조회수 신망하긴 했는데 이제 나는 그거는 이제 그냥 공익의 목적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돈 내가 이렇게 잘 썼다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올립니다 절대 뭐 벅튀할 생각도 없고요 노트북도 주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그 청소년 보호원 같은 데인데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외부모 가정 아니면 소외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방 느낌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노트북 사달라고 그랬나봐 코딩 수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거 다 의무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돼가지고 사달라고 했던 건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알잖아 게임하고 싶거든 당연히 게임도 하고 싶지 그 코딩만의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지 저 이제 게임 롤이랑 배그 되는 걸로 해서 사줬습니다 노트북 좀 비싼 걸로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자랭도 같이 거기서 이제 같이 돌리고 하면 되니까 아동센터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2,200만 원이 남았어 4,000만 원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거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현물로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 이후에 기부 회사 이런 데서 저희는 뭐 진짜 뭐 증빙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뭐 뭐야 기부처를 이런 데로 해보면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다 기부하는 데도 찾기 힘드신 거 같은데 내가 그걸 기부하는 데를 찾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모으는 사람들 우리 내 구독자 시청자들이 하라고 하는데도 하려고 그래서 올린 건데 그런 것 좀 좀 보내지 않아 주셨으면 기부할 곳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던 데다가 쭉 하면 돼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트북 사준 천안아동센터 천안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3년 전에 제가 그때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닭콩, 잔디 요런 애들이랑 김장 김치 갖다 줬던 데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불러가지고 할머니 이제 용돈 좀 드리고 병원에 소외계층 병원비 기부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돈으로는 안 합니다 병원비 같은 거 너무나도 좋은데 개인 그리고 돈으로는 안 줘요 동생이 너무 아파서 이런 거 너무나도 안타깝고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안 도와줍니다 그거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도와준 적 있거든요 옛날에 단대 암센터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멋있지 혼자 갔다 갔다 왔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예요 이제 국가유공자에다 기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국방부 산하에다가는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쓰는 양로원 막 이런 게 있어 거기다가 이제 뭐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사다 드리고 약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판 좀 바꿔 그런 건 이제 너무 푼돈이고 그냥 5만 원이면 바꾸잖아 그거보다는 이제 뭐 약간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뭐 냉장고나 할아버지들도 롤하게 컴퓨터 5개 그건 좀 그렇고 복날 같은데 해가지고 약간 밥차 흑염소나 삼계탕 같은 거 이렇게 파티 열고 약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그 돈은 이제 차차 쓸 겁니다 여러분들만 까먹지 말고 계세요 영상 기다림 영상 조회수 그 원래는 나레이션만 넣었거든요 저번에 올린 거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가가지고 막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찍으려고 그래야 이제 좀 많이 이게 내가 많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많이 알아야 또 좋은 건데 정작 그때 영상 많이 봐주고 막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 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새끼 이거 그때 시X4천만 원인가 모았는데 잘 쓰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말하지만 기부는 조용히 해야 진짜다 응 X가 저는 기부는 알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부를 많이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참해주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영상 많이 남겨놔 언젠가 나락방어전 할 때 선올게 나락방어에 그런 거 쓰면은 퇴색 되잖아 응 음 오늘 오늘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것도 제가 방송키기 직전까지 50명 차단하고 왔거든요 나는 그냥 내 친구들이 그냥 딱 전형적인 요즘 20대 남자들 이대남 말고 그런 X같은 말 말고 20대 남자들 약간 전형적인 약간 원래 약간 좀 그쪽 많이 지지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대선 방송에서 막 캡처 아니 합성해가지고 막 AI 만들어가지고 막 이재명 후보랑 어 막 윤석열 후보 그때 당시에 후보랑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안철수 후보 막 그게 이제 나는 재밌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던 건데 어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정치평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누구 뽑았네 뭐 윤석열 뽑은 거 대놓고 말하네 하는데 나 누구 뽑았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그거 누구 뽑으면 또 뭔 상관이야 요즘에 자기랑 다르면 그냥 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지능 문제야 지능 문제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직 멀었어 퇴보하고 있으지 이러다가 다 망하지 몰라 난 망하면 나는 바로 버리고 갈 거야 난 진짜 저는 뭐 이 나라에 할 거 다 했어요 전 아직 민방이 남았어? 나라 없어지면 군대도 없어지는 거지 뭐 민방에는 어떻게 가 내가 대한민국 육군이지 후조선 육군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중간에 나라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 국민들은 주변국으로 편입된다 다 싫은데 씨X 우리 주변에 4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국에 괴뢰국까지 하면 이제 4국이 있다고 친다 있다는 전자에 다 싫은데 일본 싫어 그냥 뭐 일본이란 나라는 좋아 나 일식도 좋아하고 일본 문화도 좋아하는 거 되게 많고 애니메이션도 재밌고 막 귀멸할 칼날 어 그런 거 너무 재밌거든 저는 역사 때문에라도 일본은 별로 싫어 내가 뭐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걸 잊은 민족에게 미래라 이미 미래가 망가졌겠지만 그 정도 일본으로 편입될 정도면 그리고 일본으로 편입될 확률은 없고 갑자기 우리끼리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없어진다 라고 하면은 미국 중국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미국 령의 대한제국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끼리 갈라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막 공산화 되진 않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국민들이 그 정도로 우민화 정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끼리 갈라치기 되고 막 진짜 막 서한 동안 돼가지고 난리 나서 막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아마 미국 명 뭐 이렇게 괌이나 이런 데처럼 미국에다가 세금 내고 하는데 이제 뭐 고런 데가 되지 않을까 하와이는 미국이고 거기를 막 호놀롤루 죽으라 호놀롤루 국이라고 하진 않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smin you